9월 10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 국내 발생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141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14명이고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1,743명입니다. 어제는 사망자가 2명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이 최근 100명대 수준으로 감소 상태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며칠간 비록 소폭일지라도 일부 증가하는 수치도 나타난 바 있고 지역별로 볼 때 미분류 환자도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방역당국은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역학조사와 추적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에서는 인천광역시만이 확연하게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또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높여야 되는 시점입니다. 현재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서 국내외에서 모두 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제의 상황을 보시다시피 단기간 내의 개발은 불확실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한 유행을 막는 데에는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거리 두기, 외출 자제, 그리고 마스크 착용 외에는 확실한 수단이 없습니다. 비록 완전한 업체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시작합니다. ьют 세트만은 세트의 세트 세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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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